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끝번호 277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2000년도에 대치동 주택을 매입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천호 1구역 주택을 매입했고요. 19년 1월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대치동 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습니다. 이 천호 1구역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따져야 되는 건지 조합원 입주권 전환일로부터 따져야 되는 건지 또 그리고 몇 년 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등등 궁금하네요라는 문자 주셨거든요. 세금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2000년도에 대치동에 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천호동에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일시적 2주택자이다 보니까 비과세 혜택을 좀 받고 싶은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상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보시는 대로 대치동 주택 A주택을 칭하고요. 2000년도에 매입을 해서 현재 지금 거주하시는 걸로 예상이 되고 20년 보유하셨고 20년 거주하셨고 B주택, 천호 1구역에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2018년도 1월에 매입을 했는데 재개발 물건을 사신 거죠. 매입하신 거죠. 2019년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져서 주택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아까 질문 자체의 첫 번째가 일시적 2주택에 있어서 매입한 2018년도 1월 1일부터 중복기간이 기산되느냐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2019년도 1월부터 전환되느냐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첫 번째 질문의 해결은 2018년도 1월 주택 매입 시점부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복기간이 들어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보시는 대로 2018년도 1월이면 2018년도 9.13 대책 이전입니다. 이전 제가 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조정대상 지역내라 하더라도 9.13 대책 이전에 신규주택, B주택 B주택을 매입한 부분 자체라고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B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들어가게 되면 A주택, 대치동주택은 비가세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가세를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3년을 기산을 하게 되면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2021년도 1월 이전에 A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치동의 지금 주택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9억 이상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9억까지는 비가세 혜택을 받을 거고 9억 이상분에 있어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나올 텐데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20년 보유하셨고 20년 거주하셨다고 하게 되면 지금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법이 다시 바뀐다 하더라도 충분히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중복기간 3년, 2021년 1월 이내에 매도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 부분 자체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